무려 17년 동안 2천만 어린이의 한자 교육을 책임진 마법천자문 2019년 마법천자문이 새로워집니다 한자 이미지 학습을 더 입체적으로 한자를 AR로 더 재미있게 마법천자문 개정판 표지와 로고부터 달라졌죠? 어플을 실행시켜 표지부터 비춰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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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미있는 AR이 등장하네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획순에 따라 터치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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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자를 직접 쓸 수 있군요! 한자 카드도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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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중국어 표기인 간체 보이시죠? 학습 면이 강화된 한자 퀴즈도 만나보세요 한자를 배우는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한 방법 마법천자문 개정판 마법천자문 공식 앱을 다운받고 새로워진 마법천자문 개정판을 만나세요 오직 마법천자문 AR앱 마공앱에서만 단독 공개하는 웹툰 비하인드 영상 크리에이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서점에서 AR로 더 강력해진 마법천자문 개정판이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책임집니다 아참! 마공앱 런칭 기념 경품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마공앱 런칭 기념